폐지까지 거론하는 종부세 누덕이 만들어선 안 돼 정치권이 앞장서 계속 허물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대부분 실행에 옮겨졌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 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과 토지를 합쳐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명으로 1년 전보다 61.4% 줄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4조 2천억 원으로 37.6% 감소하면서 2020년 3조 9천억 원 수준을 조금 웃돌았을 뿐이다 그동안 집값 산성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이 이미 크게 완화된 것이다 과세 형평성, 제도 안정성을 높이기에 추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폭의 추가 감세가 정당성을 갖기는 어렵다 민당 일가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고르는 것은 과하다 기본 공제액을 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지나치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극도로 줄이는 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줄 뿐이다 아울러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자는 대통령치의 주장은 국세인 종부세를 신선한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표 구간, 세율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 중 과세율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이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표 112억 원까지는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과연 명분이 있는가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거접되고 있다 이번에 미당이 종부세 논란을 먼저 꺼낸 것도 지난 40 총선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한 강변 지역구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종부세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것이 부동산 투자 밖 추기의 촉진제가 되어왔다 2019년 이후 종부세 과세 강화가 과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전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 간다는 방향까지 바꾸는 건 옳지 않다 그럼 다주택자의 전진을 고려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 간다 시절을 고려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 간다 이제 세율을 고려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 간다고 고정하게 되었을 때